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주차 대란 입니다 여러분 저희 힘들게 힘들게 주차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노마드 입니다 노마드가 확장 이전을 하면서 지금 아주 대대적인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30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5월 9일 까지 그리고 황금도 카드 결제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리퍼 제품부터 해서 정말 초특가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평일인데도 지금 이러네요 보이시나요 안에 주차 꽉 찼고 여기도 지금 딱 찼습니다 지금 요 건물 자체가 전부 노마드라고 하는데 지금 확장 이전 하면서 1층이랑 2층에 지금 캠핑 용품들이 위치해 있구요 저희는 확장했을 때 한번 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오늘 리퍼 제품들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했구요 행사가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싸게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터치 텐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와 지금 노마드 제품들이구요 지금 5만 5천원 뭐 4만 3만 4만 1천원 저렴한 가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장작 7천원 여기서 장작들을 하나씩 들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장작 10키로 7천원이에요 7천원 정말 저렴합니다 원터치 텐트들 V바다 멀티 그릴 저희가 쓰는 것 동일한 제품들이고 전에 식기가 없었는데 식기도 쫙 다 나와있네요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잠깐 요거 뭐야 어 이거 우리 그때 살려고 했던 거 그거다 약간 이런거 가있고 얇은거 그치 랜턴 랜턴도 있네 랜턴은 얼만가 볼까 그니까 이건 얼마야 23,200원 이게 오 엄청 밝아 어 엄청 밝아 어 이거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 어 우리거랑 똑같이 생겼지 근데 노마드에서 해서 노마드 막도 달았나봐 안에 들어가보자 하나 되게 많다 자기야 우리도 저거 끌고 오는거 하나 끌고 오면 안돼? 어 알았어요 오늘 제가 플렉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설거지 5,040원 토치 5,040원 여기는 양념통 오 저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리퍼 특가입니다 여러분 9,000원 비율을 좀 맞긴 했는데 이 정도 사이즈 어 자기야 토치 5,000원 컵도 있다 컵 컵 사야 되겠다 나이스 이렇게 고리에 이렇게 된게 있어서 좀 잘 먹고 사야됩니다 이것도 어 그래 한 번 봐봐 컵 하나 사야돼 여보 컵 몇 개가? 1,000원이야 어 이거 이거 1,000원 1,000원? 이쁘다 이쁘지? 쇼드컵 1,000원은 어디에 써있어? 여기 바닥에 4,000원 다 1,000원 코페일 35,000원 가방 포함인가? 어 가방 포함이네 이거 뭔데? 22피 세트 식기 세트 이게 얼만데? 22피 2,000원 근데 얘는 냄비가 없다 냄비 없어도 돼 물이 있잖아 아니 가방에 넣고 등기로 가는 거잖아 이거 가방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냄비도 가방에 같이 넣고 등기로 가는 거야 얘는 여기 접지가 여기 다 있네 얘가 3만 5천원이라네요 오 이거 끄는 거 이거 나눠 필요한데 15,000원이라네요 15,000원이고 여기는 의자들 침낭도 있구요 이건 뭐지? 아 이제 짐 올려서 끄는 거 끓자 아 뭐야? 어 뭐야? 뭐하고 꺼져가고 놀래라 씨 이거 뭐야? 아 놀래? 야 너 왜 왔어? 아 어디서 왔어? 아 숨어는? 야 숨어는? 숨어는? 왜 숨어? 이런 것도 있고 피친툴 만원 피친툴 한번 보겠습니다 오오 이렇게 국자랑 피깨랑 주걱 칼 괜찮은데? 네 이번엔 제가 하나 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한테 용돈 10만원 주셨어요 루플레스타라고 어? 자기야 여기 팻가방 일로 와봐 어 팻가방 일로 와봐 어 팻가방 일로 와봐 가방들도 5천원 5천원 아니 팻가방 하자고 우리 뭐가 불량을 놓고 있잖아 100% 방향 불량이래 근데 이거 되게 탄탄해 보인다 울려? 100% 방향 여기 이게 불량으로 나오고 상관없는데 이거 얼마야? 이거 되게 탄탄해 보이네 물어보고 찍어달라고 해야돼 물어봐봐 물어봐봐 불량 인자 5천원 여기 있는 거 다 5천원이구나 한번 우선 그거 들고 있어봐 자기야 이게 7천원이라고? 8천원? 8천원? 오 괜찮다 우와 되게 팡팡하네 뭐가 없는 거 같아 여기는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었겠지 그게 없나본데 공포도 이렇게 되지만 계속 물어봐봐 이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5천원 아 값이 모자르겠는데 테이블도 있어요 테이블 테이블도 쫙 다 있고 일단은 다른 데로 가볼까요? 테이블 가방까지 있는 거구나 캠핑 채워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안에 살펴보고 사가셔야 됩니다 불량이 있을 수 있고 리퍼 제품이랑 어디가 불량인지 다 작성돼있긴 한데 안 돼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테이블 30,000원? 30,000원? 15,000원? 15,000원? 이거 15,000원이라고 하네요 오 3단이네 오 3단이네 오 3단이었어 이런 거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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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오 화로떼도 있네요 화로떼 여기는 루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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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전체적으로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롤테이블도 있어요 롤테이블도 있어요 롤테이블 이건 뭐지? 바람막이 5,000원 어? 이거 괜찮은데? 가방까지 있고 설거지망이고 아 이 안을 좀 보긴 봐야겠구나 서거지 가방도 있습니다 제가 비계는 하나를 더 담겠습니다 이쪽 라인에 삽일까 삽 야전삽 2,000원? 이건 어디가 불량이지? 이거 밝을까나? 안 밝을 것 같은데? 3,000원이네 좀 짠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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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켜주고 오 이거 괜찮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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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천안 하나 긁고 가고 쌓여가는 저의 가군입니다 이번엔 2,000원 모기 피치기? 뭐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치? 모기 망치도 많아요 여러분 엥두 5,000원 5,000원 오 예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밀리냐면 5m 50개 들어있어요 50개 일단은 잠꼬봅니다 1,000원 을 ander 1,000원 캡틀 헤엣이 있는데 6,000원이거든요 6,000원 6,000원에 지금 안에 보면 이렇게 냄비 맛. 따로 파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그리고 침낭들 있고, 가격 보시면 침낭 가격부터 쭉 보이시죠? 침낭 필요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침낭도 있고요. 어쩜 뭘까? 자축 매트입니다. 자축 매트 가격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성 자축 매트도 있네요. 이렇게 디자인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캠핑 체어 쫙 있죠? 릴렉스 체어부터 해서, 어? 전에 저거 봤던 건데 다, 얼마야? 오, 5만 2,600원.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이런 체어도 있고. 이거는 3,000원이네? 가방에 있는 거 3,000원이고, 비전자도 있고, 이런 거 5,000원. 7,000원이요. 이건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는 전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는 도마. 15,000원이네요. 어,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5,000원이네? 칼은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여러분. 내용물 없으면 5,000원. 이거는 볼까요? 이렇게 있네요. 어, 막 5,000원. 이거는 죽을 텐. 오,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아니, 그 뒤에. 뭔가 단원이시는군이야. 판시는군이야. 어. 어. 이건 뭐예요? 설거지방. 설거지방. 오, 15,000원. 이거는 8,900원. 자충백에 있고요. 자충백에 6,320원. 어, 여기 내가 봤을 때. 나 6,000원 가방. 놀라운 거. 롤 테이블. 9,000원이고, 7,2,000원. 이렇게 있고요. 어,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뭐야? 아, 이거 채워. 채워 블랙. 3,7,000원. 이거 13,000원이야. 뭐야, 안경텔? 그러지요. 어, 우리가 산 거 새 거. 어. 아, 산 게 아니지. 받은 거. 이거 3,200원이네. 응, 있잖아. 있지. 가방이구나. 랜턴은 이렇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 코팅 되게 좋아 보이네. 신상품입니다. 아, 어쩐지. 자기야, 그리드 코팅이 달라. 신상품이래. 아직 한 군데는 안 깔렸고요. 이게 박스가 똑같잖아요. 네. 케이스가 안 나와가지고 아직 포장을 붙여서. 그래서 기존 박스에다가 저희 바꾸들만 붙여야 돼요. 그러네, 완전 틀리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사용하시다가 비순할 거 아니에요. 15,000원만 사면 세그리콘 교환을 해드려요. 여기는 42,800원. 여기는 45,000원. 여기는 32,000원. 이렇게 호텔 있어요. 여기는 그 전에 찍었던 거 그대로네. 속상이죠? 20% 세일. 전체 제품, 신제품도, 정상 제품도 20% 세일입니다. 자, 이렇게 호라이팬도 있고. 오, 랜턴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 랜턴 보이시죠? 그리고 버너. 버너 가격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일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가격이 써있지만 가셔서 한번 문의하시면 또 할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있네요. 우와, 우빈데 이거 천 원이냐? 우비가 천 원이라고? 그런데? 안에 있는 건가? 저기 우비가 없어? 이렇게 이래요. 이게 천 원입니다. 쭉 이렇게 제품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할인 중이라 지금 정신이 없으시네요. 아이돌 놀이, 보드게임 같은 것도 있네요. 쭉 캠핑 매트 있고요. 이쪽에 초경량 텐트들도 있고요. 도움 셀터 또 가격 보시면 이렇게 텐트들도 있습니다. 64,000원 우와 이만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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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전쟁이니까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늦기 전에 오세요. 5월 9일까지만 이벤트 세일, 빅세일, 리퍼세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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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